둘, 셋, E.T.X! 렛츠고루 C.I.X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 C.I.X 응원봉이 나왔습니다! 이 응원봉들이 우리 픽스 여러분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한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고급스럽게 되겠습니다. 파랑색이네, 파랑색. 다시 할까요? 오, 되게 예쁘다. 오, 약간 딱 그냥 C.I.X를 잡아내는 응원봉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 박스 안에는 배터리가 안 들어있습니다. 네, 건전지가 안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로 사셔야 돼요. 건전지의 정확한 뜻이 뭐죠? 배러리. 건전지 사이즈는 AAA입니다. 제일 작은 거? 몇 개? AAA 세 개! AAA 세 개를 주시면 돼요. 현석이가 또 배터리 넣는 법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걸로 하면 돼요? 넣으면 된다고요. 아, 아. 현석이가 이제 넣는 법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아니지, 그걸 누르고 그지. 끼고 와. 이렇게 톡토나 한 부분이 이거 오시게 하셔서 한번 넣읍시다. 아, 이게 재밌네요. 그렇죠. 어휴, 장차. 이거 하나 더. 장차.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안으로 들어가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톡토나 한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여기를 보내고. 돌출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지금, 난 지역방송인데. 자, 이렇게. 그리고 이걸 누르세요. 이거 누르세요. 돌림판. 자, 이거를 꾹 누르시면. 딴딴딴딴. 빙. 흔들고 싶은데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띵. 한 번 더 누르면. 띵. 한 번 더 누르면. 띵. 이게 파란 물이 나와요. 가만히 기다리면 파란 물이 된대요. 맞아요. 변해라. 아, 되겠다. 이거 파란색 예쁜 거 같아. 스트랩도 연결해주셔야 돼요. 아, 이걸 스트랩이라 해요? 아, 네네. 스크램블. 스크램블도 맛있죠. 자, 이렇게 끼워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묶어야지? 묶은 방법을 볼래? 어떻게 하면 이걸 이렇게 해서 묶으면 돼요? 이렇게 누면 돼요. 아, 누면 돼요. 그럼 픽스블디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영이가 이거 응원봉 뭐든 가는 배송지 가서 하나씩 다 묶어주는 거니까. 그래요. 아, 이게, it's over. 네. 이거 손목에 끼는 건가 떨어지지 말라고. 이쁘다. 맞아, 맞아. C.I.X. 네. 그리고 또 저희 묶은 봉은 픽스 여러분 커스텀이 됩니다. 아, 오. 이제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시면 되는데요. 어디야? 여기 안에다가 이제 음료수를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거 버튼이랑 여기 안에를 커스텀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아. 이게 아마 빼서 하는 거였죠? 아, 이게 다 빼가지고. 싹 빼가지고. 따로 이렇게 흔드시면 되죠. 맞아, 굉장히 예쁜데요? 각자 픽스분들의 스타일대로 한번 커스텀을. 또 이제 이 응원봉을 사용하기 전에 저희가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이게 뭐예요? 제품 사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는 다른 거. 아, 다른 거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C.I.X. 공식 응원봉은 일반 모드와 블루소스 모드가 있습니다. 일반 모드는 이제 응원봉 버튼을 누를 때마다 동작 순서에 따라서 라이트가 변경되는 모드. 아까 이제 현석이가 아직 보여지고 있네요. 화이트, 그리고 슬로우 화이트, 그리고 퀵 화이트, 그리고 그라데이션 레드 앤 블루, 그리고 레인 버거우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모드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할 때만 사용되는 모드라고 합니다. 그럼 애플에 깔아야 되는 건가요, 이게? 네, 진짜. 아, 진짜? 네. 그리고 건전지! 아까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건전지가 저 전압일 경우 LED가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LED가 붉은색으로 변하면 건전지를 교체해주시면 됩니다. 픽스분들 사용하실 때 사용설명서랑 저희가 설명해드리는 콘텐츠 영상, 언박싱 이걸 보시고 따라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Look here, I love you, too! 너의? 무슨 뜻이야? 너의... 너의 빛이 번져 온다. 야! 야! 이게 또 저희 LED의 발광력을 한 번 테스트해볼 겸 제가 불을 끄고 한 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오, 뭐야. 너의 빛이 번져 온다. 한 번 껐다가 저렇게 해볼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 어디야? 오, 보인다. 준비, 시작! 아, 걔 눌러야 돼. 아, 눈부셔. 이렇게 흰색이 있고요. 아침 있나? 오, 약하. 오, 약하.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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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불. 아, 뜨거. 물. 그럼 물 줄게요. 아, 차가. 다음에. 레인보우. 다시 불. 온. 이렇게 발광력도 좋은 저희의 응원봉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응원봉 이름은 저희 픽스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나중에 추후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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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처음에 봤을 때 좀 뭔가 고급져서 고급진 것 같아요. 고급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응원봉도 픽스분들 곁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다 같이 이거를 들고 뭔가 만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이 응원봉도 곧 우리 픽스분들에게 도착할 거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저희 다음 공방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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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